안녕하세요 여기는 산기슭입니다 군데군데 산을 일궈서 야채를 싣고 있는 밧이 보이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식물 한번 보십시오 이 식물은 봄을 만난 것처럼 아주 싱싱합니다 이 식물이 오늘의 약초입니다 소리쟁이 같지만 이 식물은 소리쟁이가 아니구요 소리쟁이와 같은 마디풀과의 개대왕입니다 이 개대왕을 소리쟁이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성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식물입니다 이 개대왕이 여름 이후에 새로 나온 잎이 되서 그렇지 소리쟁이보다 훨씬 우람한 식물입니다 그러면 소리쟁이와 개대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소리쟁이 입을 하나 끊어왔습니다 이게 소리쟁이고 이게 개대왕입니다 이 소리쟁이보다 개대왕이 훨씬 입이 넓구요 또 이 입 끝을 보면은 소리쟁이는 입이 이렇게 줄기를 따라 감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개대왕은 이렇게 입이 딱 끊어집니다 이 소리쟁이는 햇빛을 봐서 좀 붉어졌는데요 이 개대왕은 원래 이렇게 입맥이 붉구요 입이 좀 두껍고 이렇게 입 전면에 입맥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서식지는 소리쟁이가 주로 들판에 물이 있는 곳에 서식을 하는데요 도랑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대왕은 이렇게 산이 시작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개대왕 뿌리를 캐 봤는데요 소리쟁이보다 큰 식물이 돼서 뿌리도 당연히 큽니다 한 30-40cm 되는 것 같습니다 묵직하구요 이 개대왕 뿌리 속은 소리쟁이처럼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 개대왕은 입을 식용할 수 있는데 된장국 등 국거리에 좋구요 특히 고깃국에 넣어 조리하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주약재는 이 뿌리이고 한양명이 개대왕, 화삼 또는 대왕이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찬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 중국의 대왕이라는 유명한 약주의 대용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다 개대왕들입니다 우선 이 개대왕은 장가 위를 깨끗이 세척해주는 사작용이 있습니다 소아 대사를 촉진하고 오래된 묵은변을 배출해줍니다 변비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대장에서 결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돼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소장의 영양물질 흡수는 좋아집니다 속이 거득하게 불러오고 단단한 곳이 만져지는 복부창만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장의 경련이 일어나면서 장이 막히는 장경색에도 효능이 있구요 몸속 해독작용이 우수하고 몸속에 열을 내려 두통과 눈의 충혈, 인후통, 잇몸이 붓고 아프며 입안과 혀가 헐어서 발진이 생기는 증상을 낮게 합니다 열혈로 인한 각종 몸속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계대왕은 고지혈증의 효능이 있고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산후 어혈을 흩어지게 합니다 급성 뇌혈관병의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 수분 제거와 인여작용이 뛰어나고 장관의 수분이 정체되어 일어나는 부종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 계대왕은 또한 담중 분비가 촉진되고 담석증에 좋습니다 강기능 보호작용이 있어서 급성 황달염 간염 등의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기능 세약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소화성 괴양, 맹장염, 동상, 화농성 편도성염 등 염증성 질환의 효능이 있습니다 약초 이용은 입불이 말린 것을 하루에 5-10g 정도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계대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